와, 잠깐만. 야, 너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왔잖아. 인도도 꺼지네. 근데 이거 가스가 하나가 안 돼요. 이건 2인분. 먼저 나가요. 사실 지금 세 분이 먼저 오셨는데. 그러니깐요. 앞에 설마 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. 방지의 타이브이. 아, 방지 똑바로 차려. 아빠도 있어요. 동자? 네. 취향찬. 무슨 맥주에 있어요? 어, 잠깐만. 지금 못 타는데 하나도... 와, 진짜 맥봉이야. 매주日晚间 10.00-12.00 偶然成为社長.